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사. 맑고 경쾌하게 풀어낸 이야기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삶에 대한 메시지가 묵직하게 다가오는 그런 작품입니다. 연극 B의 배우 방은진 씨, 감기둥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직 보는 라디오를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요. 잠시 후에 화면 들어오면. 네, 지금 들어왔네요.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도 하고 계십니다. 9402님이요. 연극 B 초연했을 때 보러 갔었대요. 너무 재밌게 봤던 연극이라 마음에 남았었는데 또 보러 가야겠다고. 보러 오세요. 오셨었지 않았을까. 인형님은 방은진 배우님, 아니 감독님이라고 해야 하나요? 감독님 영화 다 챙겨봤대요. 이젠 배우보다 감독님이라고 불리는 것도 익숙하실 것 같은데 어떤 호칭이 더 편하시냐고 물어보시네요. 저는 지금 어느 호칭도 편하진 않고요. 그냥 언니, 누나, 고모, 이모 이게 편합니다. 정말요? 너무 좋네요. 은진, 누나. 그렇게 불러요. 처음 불러봐요. 선배님, 선배님. 배우로 활약을 하시다가 2005년에 엄정화 배우 주연의 영화 오로라 공주를 통해서 진짜 감독님으로 변신하신 후에 전도연 배우 주연의 집으로 가는 길, 유승버 배우 주연의 용의자 엑스 등등등, 박성웅 배우의 메소드까지 정말 다양한 작품들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런데 와, 감독님을 하게 되신 계기가 카메라를, 카메라로? 카메라를 넘어가면 연기가 일치월장하지 않을까 싶어서 연출을 시작하셨다고요. 대부분 배우하다가 연출을 하면 장대하고 원대한 어떤 희망이나 포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정말 단순했어요. 무대에서 연기를 시작했고 그다음에 매체로 연기를 갔을 때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연기하는 것과 카메라에 담겨진 제 연기가. 그래서 렌즈를 좀 잘 알면 혹은 감독의 시선으로 연기를 보면 좀 낫지 않을까라는 되게 단순한 생각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단편을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 넌 영화 만들면 잘 만들 것 같아. 그런 또 제작자들의 감언이설에 팔랑팔랑해가지고 저는 감독 잘할 것 같아. 이렇게 하다 보니 된 거죠. 너무 잘 보셨네요.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진짜 도움이 되나요? 아니, 아니더라고요. 아, 진짜요? 아니, 그러니까 배우들에 대한 존경과 선망은 오히려 생기는데 보기는 하는데 제 스스로 제가 잘 운영해내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교수도 오래 하고 뭐 이러다 보니 잘 보고 잘 찍고 잘 건드려주는데 정작은 제가 못 하더라고요. 본인의. 제가 요즘 연극하는 연습할 때 그런 걸 느꼈어요. 아, 녹스럽구나. 이거 녹 어떻게 벗겨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말씀은 이렇게 하시지만. 아니에요, 진짜요. 너무 겸손하신 거죠. 아니, 아니에요. 강귀동 배우한테 진짜 많이 징징거리고 야, 넌 어떻게 그럼 안 됐어요? 그렇게 빨리 배우니? 뭐 어떻게 해야 되니? 난 정말 막 이렇게 정말 징징대고 많이 맞춰달라고 그러고 그랬어요. 너무 겸손하십니다. 아니, 병원님이 둥블리 둥블리 하셨어요. 둥블리군요, 우리 강귀동님. 감사합니다. 9901님이 진짜 이름 너무 좋으시죠. 이름이 너무 귀엽대요. 뜻이 뭔지 궁금하다고. 한국 영화계의 기둥이 되라는 뜻이냐고. 누가 지어줬냐고. 부모님이 한국 영화계의 기둥이 되라고 지어줬으면 엄청난 선거안을 가지신 건데 그러지 않으셨을 거고. 그냥 아들을 낳으면 기둥으로 짓고 싶으셨다고 해서 강씨 집안의 기둥이 되라는 식으로 이제. 혹시 형제의 한국 나무를 받나요? 누나가 있는데 누나는 이름이 평범해요. 현아라고. 듣고 있으면 되게 놀라겠다. 당연한데. 진짜 독특한 이름이죠. 근데 너무 멋있는 것 같죠. 절대 안 잊어버리죠. 어렸을 때는 놀림 많이 받았어요. 어렸을 때 애들은 그렇지만. 원기둥, 삼각기둥만으로 뵙기 시작할 때. 아 정말 왜 그럴까요. 어렸을 때는 저도 그런 식으로 나오면 놀렸던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저도 뭐 그랬다. 저는 뭐 안 그랬겠습니까. 방구쟁이 뭐. 또 성으로도 놀리죠. 저도 박하사탕이었고. 박하사탕은 최고지. 최고죠. 곧도 기분이 나빠는데. 다들 사람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좀 놀리지 맙시다. 근데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노래를 부르실 것 같아요. 아 노래를 부를 것 같아요. 뮤지컬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간간이 하죠. 간간이 하죠. 역시 역시. 6823님이. 우와 저희 아빠가 방은진 씨 정말 팬이라고 하시네요. 세상에서 쇼커트 머리가 제일 잘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보여드려야 되나? 모자를 벗어주셨습니다. 보여드려야 되나? 아 미호를 가리지 마세요. 어쩜 이렇게 똑같냐고. 왜 나이가 안 드냐고. 방부제를 먹나요? 아니 그건 아니고. 왜 방부제를 드시는 건 아니죠? 아니 그건 아니고 철이 안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굉장히 나이 듬은 분명히 보여요. 보이는데. 적게 적게 하신다고. 가끔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매일 보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본인한테는 보이는 게 있지만 아유 아닙니다. 영화 301, 302가 아빠의 인생 영화라고 하셨어요. 95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요리 강박증이 있는 주인공으로 등장해서 그해 청룡영화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하셨습니다. 혹시 이렇게 예전 영화 보실 때도 있나요? 찾아서. 그럼요. 보세요. 오히려 고전을 보게 되는 경우가 좀 필요에 의해서 영상 자료원에서 디지털 리마스터링을 했다든가 최근까지 제가 영화제를 하나 했었으니까 예전 회고전 이런 것 때문에 보게 되고 발견이 되게 많아요. 예전 영화들이 굉장히 묻어난 것들이 많아요. 임권택 감독님 초창기 영화들 얼마나 묻어난. 진짜. 어떤 거 한번 추천을 해 주세요. 저희 영화 프로그램이니까. 갑자기 어떤 거요? 네. 뭐 어느 거든 고전 영화 중에 이건 꼭 봐야 된다. 아까 90년대 제가 이제 90년대면 이제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태어나기 전일 수도 있겠는데. 아니요. 왕이도 들으세요. 할머니 분들도 들으세요. 갑자기 제가 94년도에 302, 302를 찍고. 아 그런데 제가 태백산목으로 사실 데뷔했군요. 94년도에 임권택 감독님. 그런데 그때가 굉장히 90년대부터 2010년 그때까지가 어떻게 생각하면 코리안 뉴 웨이브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영화들이 힘을 많이 가졌었고 관객도 마찬가지고 그랬는데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 박하선 씨 때문에 박하사탕이 생각났고. 그게 1999년 12월 31일 날 개봉을 했었는데 설경구의 탄생을 알린 영화지만. 어떻게 일자까지 그렇게 하세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때 갔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뉴밀레니엄에 뭔가 새로운. 그런데 이야기는 굉장히 현대사를 다루는 영화였긴 했지만. 그 영화의 데뷔. 이찬 감독님의 데뷔작이 바로 초록물고기예요. 그게 97년도예요. 그러니까 물론 60년대, 70년대, 80년대 지금 현재까지도 한국 영화는 계속 진보하고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한국정 장르 누하를 위해 어떤 대표작이 아닐까 초록물고기가. 그러니까 지금도 한국 영화들이 굉장히 선전하고 있기는 하지만. 90년대까지만 해도 이게 작가주의 영화냐 상업영화냐라는 것에 조금 이렇게 갈리곤 했었어요. 그런데 작가주의 영화 상업영화에 접점을 만든 분이 이창농 감독님이거든요. 물론 근작에 시, 버닝까지 오시기까지 있었지만. 굉장히 소설가로서 시작해서 상업영화의 정점을 찍으면서 데뷔를 했었기 때문에 잊혀지지가 않죠. 오늘 굉장히 고퀄리티 반성이 됐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어떤 영화가 그때 당시에 유행하냐. 혹은 관객들의 사랑을 받았느냐는. 영화가의 실개시험을 보면 알아요. 그 대사하고 있어요. 그 강의를 하셨어요. 그렇죠. 소록물고기, 막둥이 대사를 다 하고 있었어요. 잊혔는데 초반까지는. 형, 기형, 뭐. 기억나요? 저도 알아요. 연기 수업 때 배우죠. 혹시 하지 않았을까? 다 했을 거예요. 남자분. 많이 따라 했죠. 3431님은요. 강기둥 씨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송중기 형으로 봤을 때부터 팬이었대요. 너무 귀여우셨다고. 아, 근데 그때 모티브가 된 그분이 방시혁 씨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맞냐고 또 물어보시네요. 아, 예. 저도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아, 이제 그 모티브가 이제 이게 원래 역할이 좀 약간 그 재벌집에서 좀 철없고 음악 좋아하고 난 내 멋대로 살 거 했는데. 저도 봤어요, 다. 아, 그래요? 아, 그렇죠. 나중에 이제 엄청난 방식으로 BTS를 키운 그런 인물로 돼서 도와준다. 뭐 이런 인물로 갔었다가 이제 뒤에서 약간 이제 엔딩이 조금씩 바뀌면서 이렇게. 뭐, 근데 그 캐릭터는 유지됐지만 아마 이렇게 드러나진 않았던 그런 것 같아요. 모티브가 된 게 맞죠. 그렇군요. 그때 워낙 인기가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때 군대 간부님의 사모님까지 연락이 오셨다고. 아, 진짜요? 아, 이게 뭐냐면 제가 대대장 운전병이었어요. 그래서 대대장님을 이제 모셔다드리고 하면서 이제 몇 번 이제 제가 또 이제 심부름도 좀 하고 했는데. 그때 제 이름이 또 특이하다 보니까 기억을 해 주신 것 같아서. 연락이 오셨어요? 뭐라고 연락이 오셨어요? 아니, 잘 보고 있다고 너무 응원한다고. 오, 또 그것도 또 뿌듯하잖아요. 아유, 아유, 아유. 그렇죠. 그러면 되게 그런 반가운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0326님은요. 저는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서 방은진 씨의 모습 잊지를 못한대요. 손예진 씨의 엄마로 출연하셨는데 의식이란 딸 앞에서 눈물로 사죄하는 모습. 제가 다 위로받는 느낌이었다고. 근데 이게 11년 만에. 거짓말 아니십니까? 아유, 아닙니다. 11년 만에 드라마 출연이셨다고요? 제가 워낙 좀 띄엄띄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연출이라는 직업에 좀 이렇게 뭐를 적을 두고 있으니까. 그냥 막 이렇게 준비하다가 잘 안 되거나 그랬을 때 텀이 약간 생기고 그랬을 때. 이렇게 제안이 들어오면 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 너무 반가워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근데 너무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오랜만에 연기를 하고 아무리 작가가 대본을 미리 써주고 해도 결국은 이렇게 선제작을 해도 아시겠지만 중후반 가면 이렇게. 바쁘죠. 정말 이렇게 쫄래잖아요. 네, 즉흥 연기죠, 즉흥. 그러니까 너무 좀 시간도 부족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잘하셨어요. 그러니까요. 보는 저희는 여전하시다. 더 잘하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네. 6642님은 기둥 씨가 제주도 출신이라고 들었대요. 그리고 부동산집 막내 아들이라고 또 하던데. 진짜요? 진짜요. 난 몰랐는데. 제주도에서 부동산을 하고 계세요. 어머니가, 어머니가 오세요. 아, 진짜요? 많이 올랐죠? 부동산을 하고 계신 두 개를 하고 계신. 하고 계신 잘 아실 테니까. 아, 저희 어머니는 막 땅 쪽이 아니라 이제 뭐 이제 건물 관리 뭐 그 쪽이 오셔서. 네, 제가 뭐 대단한 그런 집안은 아닙니다. 제주도 출신이세요? 네, 제주도 출신이에요. 혹시 방언할 줄 아시냐고 또 물어봐주셨는데. 아, 사투리 할 줄 알죠? 아니, 아주요. 할 줄 알죠. 그런데 이제 이게 참 신기한 게 뭐 두 분 다 고향이 오신지 모르겠는데. 누가 써야지 이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친구 만나야죠. 기, 기. 아, 갑자기. 아, 나 순이 삼촌 해석을. 아, 지금 다 까먹었어요. 아, 제주도 방언을 하셨어요. 그 동안 제주말만 했었는데 딱 연극 끝나니까 딱 잊어버리더라고요. 제주말이 그렇게 낯선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이게 단어가 자체가 다르니까. 맞아요. 잘 듣기도 어렵고. 그런데 매력이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제주도 명소 또 추천을 하시네요. 아, 명소요? 제주도 명소? 명소 너무 많죠. 그런데 저는 동네에서 가까운 데 중에 이제 도두봉이라는 데가 있어요. 도두봉이요? 도두봉. 도두봉, 봉, 봉, 봉. 어디에 중상관이에요? 아니요. 되게 낮은 봉우리인데 오름 같은 건데 도두가 뭐냐면 제주도의 머리라는 뜻이에요. 도두. 네, 그래서 거기가 올라가기도 되게 낮아요. 한 20, 30분이면 올라가는데 바다랑 공항 근처에서 볼 수 있는 거기를 좀 너무 힘들게 올라가고 싶지는 않고 간단하게 올라가고 싶을 때 가면. 너무 좋아요. 저도 그런 타입이라서. 통하네요. 꼭 가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2부에서 두 분과 연극 B 이야기 계속 이어갈게요. 2752님이 신청하신 곡입니다. 영화 7월 4일생에서 템테이션즈의 마이걸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네 하루가 날 다르게 네 하루가 날 같이게 영화 같은 시간이 날 찾아올래요 네 하루가 날 다르게 네 하루가 날 같이게 영화 같은 사랑이 날 찾아올래요 영화 같은 하루의 시작 박하선의 시네타운 네 여러분은 지금 배우 유준상이 사랑하는 배우 전손이가 사랑하는 배우 조진웅 사랑하는 배우 배두나가 사랑하는 배우 신구가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시네타운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배우 강기둥이 사랑하고 배우이자 감독 방은진이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네요. 아니 박하 바로 되는데 이름만 딱 보니까. 어째 이름이 이렇게 밝았군요. 너무 좋네요. 네 저희 연극 B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LG아트센터 서울 U플러스 스테이지에서 3월 24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예매 가능하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검색하세요 검색하세요. 네 우리 기둥님이 연극 B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제가 실수할까 봐 잘 적어왔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정확한 병명도 모른 채 만성 체력 저하 증상으로 8년째 침대에 누워서 생활하는 B. B가 스스로 몸을 움직이도 못하고 말로 표현할 수도 없지만 마음만큼은 여느 28살과 다르지 않습니다. 엄마 캐서린은 그런 딸을 위해서 동성애자인 레이를 간병인으로 고용하는데요. 레이는 세심한 성격과 탁월한 공감 능력으로 다른 사람과 소통이 어려운 B의 말을 누구보다 잘 알아듣고 B는 그런 레이가 마음에 들어합니다. B는 원하던 자유와 행복을 얻기 위해서 레이에게 도움을 받아 자신의 계획을 엄마에게 전하기로 마음먹는데요. 이 내용은 편지를 시작해서 편지의 답으로 끝난 연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북을 듣는 느낌이었어요. 연극 B는 2016년에 출연을 했고 이번에 5년 만에 세 번째 시즌으로 찾아왔습니다. 저희는요 시네타운은 두 분의 역할을 좀 바꿔서 설명을 해보거든요. 방원진 배우님이 기둥 씨가 연기한 레이가 어떤 인물인지 설명해 주세요. 정말 매력적이에요.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가진 굉장히 수다스럽고 그런데 그 깊이 있는 또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상처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고 한없이 밝은데 또 한없이 품어주고 싶은 그리고 뭐라 그럴까 팔색조 같은 그런 극 중에서도 정말 변화가 굉장히 큰 그런 인물인데요. 딸과 지금 스토리를 말씀을 드렸지만 주인공인 B와 그다음에 엄마 캐서린 그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기도 하고 중재자 역할을 하기도 하고 어쨌든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이죠. 레이가 퇴장하는 그 순간 뭔가 우린 힘을 좀 잃는다고 할 정도로 존재감이 큰 그런 역할입니다. 레이 알렉산더라고요. 와 이렇게 멋지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리 기둥님이 이번에 이렇게까지 멋있게 눈물을 흘릴 뻔했어요. 왜 이랬어요. 우리 방은진 배우님이 연기한 캐서린 또 설명을 해 주세요. 캐서린은 겉으로 보면 되게 카리스마 넘치고 되게 그리고 직업도 법정 변호사 맞죠. 변호사여서 되게 철저하게 이성적이고 이렇게 되게 누군가 보면 되게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알고 보면 딸을 엄청 아끼고 있고 누군가한테부터 딸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책임감을 갖고 있고 근데 또 속으로 더 들어오면 그만큼 자신도 많이 골마가고 있었고 자신도 되게 힘들어하는 모습이 되게 여린 모습이 되게 많은 되게 마음이 많이 가는 인물입니다. 네 좋습니다. 5.193님이 두 분 워낙 이번이 처음 만나신 거 맞죠? 아닌가요? 아니에요. 정말 제가 물론 대학연극이라고 해야 될까요? 혹은 상업연극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본격 연극 무대 이런 거 굉장히 20몇 년을 호가하는데 중간에 제가 2015년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연극 날보로와요의 작가이시자 연출가이신 김광윤 선생님이 굉장히 오랜만에 작품을 쓰셨는데 출연하자고 하자고 전 못한다 못한다 그때 이제 뭐 연출 준비하고 있었어서 어쨌든 출연을 했어요. 아주 큰 역할은 아니었는데 그때 강기둥 배우가 있었어요. 2015년.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냐? 8, 9년. 9, 9, 9년. 지금의 모습이 아니에요. 완전 애였어. 완전히 어떻게 이게 진짜 얼굴도 하얗고 막 회사하고 말 한마디도 없고 연습 와가지고. 근데 큰 역할도 아니었어. 나보다도 더 작았어. 그렇죠? 아니 선배님 역할에 비하면 엄청 조그만 역할이었죠. 근데 저 배우는 누구지? 누구지? 어른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뭐. 저만 혼자 20대였고 다 선배님들이셔서 저는 뭐 선배님들 연기 보느라 바빴고 배우느라 바빠서 너무 멋있었어요. 아니 아니. 근데 은진 선배님은 유독 되게 후배들을 되게 편하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되게 지금도 느껴지시겠지만 되게 그 눈높이를 이렇게 맞춰주신다고 해야 되나? 되게 힙하세요. 약간 느낌이. 여튼 그렇게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드라마를 보는데 뚝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혜성 같은 시인이. 분명히 낯선 얼굴인데. 아니 그러니까 다른 시청자분이 보실 때도 그랬을 거예요. 저 괴물은 어디서 나왔지? 이런 느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 너무 훈훈하네요. 계속 다양한 모습으로 시청자분들과 만나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영화도 곧 개봉한다고 하고 전방위적인 배우죠. 앞으로가 더. 오늘 너무 훈훈합니다. 좋은데요? 근데 오랜만에 연극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예전하고 많은 것들이 바뀌었죠. 어떠셨는지. 기둥 배우님. 저? 저보다는 기둥 배우님 얘기를 많이 들어요. 아니요. 바뀌었다고 해야 되기보다는 제가 어쨌든 저희가 3인극인데 저의 상대 역이 물론 저랑 더블을 하는 강명주라는 저의 후배도 있지만 한참 후배지만 꾸준히 무대를 해왔던 배우들이고 연출가도 어쨌든 젊은 연출이고 박하선 씨와도 같이 연극하신 분이. 네. 연극을 얼마 전에 같이 바닷마을 다이어리를 했죠. 이준 연출이고 그래서 근데 변하지 않은 것들이 있는 반면에 왜냐하면 똑같죠. 대본을 분석하고 서로 토의를 하고 어떤 역할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서로 대안도 얘기하고 그런 과정들은 되게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 당연히 시대가 변하고 이렇게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연기를 오랫동안 쉬고 그랬어서 대사를 외우는 것도 너무 힘들고 제가 평상시에 말을 하면 한 세 마디로 할 걸 영화는 0.5마디로 축소해야 된다면 연극은 10마디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너 그랬어? 아니야? 이런 것들이 대사가 안 외우시는 거예요. 일정 길이가 엄청 길어서가 아니라 이 얘기를 왜 또 해야 되지? 이러한 것 때문에 대사 못 외워가지고 기둥한테 어떻게 대사 외우니? 이런 거 물어보고 자기는 녹음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녹음해가지고 계속 듣고 다니고 진짜 그런 게 좀 힘들었어요. 연극적인 문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화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좀 오랜만에 하다 보니 그게 제일 좀 힘들었고 변한 거는 글쎄요. 비슷한 것 같아요. 연극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도와 그리고 연극을 통해서 관객과 만나려고 하는 창작자들의 어떤 진심과 그 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똑같아요. 좋은 말이네요. 순도는 그대로다. 3844님이요. 연극 비오픈런 때 관람을 했대요. 무엇보다 둥레이, 강기둥 배우의 어마어마한 독백과 대사랑에 깜짝 놀랐다고 아까 또 말씀을 잠깐 해주셨지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어떻게 외우시냐고 궁금하시네요. 그 레이는 연극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ADHD에 가깝잖아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아니야. 스스로를 막 부정했다가 거기에다 살을 찌웠다가 생각이 막 점프하는 대로 말을 하기 때문에 진짜 어떻게 외우셨어요? 우리는 솔직히 틀려도 잘 모를 정도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 틀렸어요. 그래요? 어떻게 외우셨어요? 이번 작품은? 정말 좀 말씀하신 대로 다른 대사들보다 좀 더 외우기가 수월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문맥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 친구의 정신세계가 되게 현란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가진 노력을 하다가 저는 녹음하는 것 중에 남의 대사만 녹음했고 제 부분을 블랭크로 띄워둔 다음에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남의 대사 듣고 한 다음에 제가 그 부분을 계속 채워놓은 걸로 계속 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면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정신세계가 조금씩 이해될 때가 있고 들어올 때가 있더라고요. 완전히 이해가 되는군요. 정말. 아니 기둥배연이 그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나오는 장 이렇게 읽고 상대 대사 제 대사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들으면서 따라하면서 그랬는데 제 대사를 블랭크로 해놓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도 한 번 해봤다. 길이가 안 맞아. 그 대사가 그 안에 안 들어가요. 그게 뭐냐면 제가 성격이 급하니까 제 대사 부분에 길이. 길이가 안 맞아. 그걸 블랭크를 처음에 많이 드셔야 돼요. 블랭카. 쉽지 않군요. 이걸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제 대사인. 각자 맞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각자 맞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연극하면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7289님이 혹시 그래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때도 있잖아요. 뭐 기억에 남는 실수나 에피소드가 있으면 또 얘기를 해달라고. 뭐 많지 않아요. 근데. 선생님 뭐 있어요? 저는 막 신발도 두고 나왔었고. 신발을 두고 나왔어요? 신발을 두면 안 되는데 두고 나왔었고. 그럼 신발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조감독님이 가져가시기 때문에. 연극 중간에. 네. 왜냐하면 오르막 내리막인데 저희가 신발이 두 개 갖고 왔는데. 너무 어두우니까 하나 가졌고 그랬는데 순간 헷갈린 거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대 연기를 안 해본 사람들이 혹은 오랜만에 아는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게 등퇴장이거든요. 바닷마이다리 등퇴장이 많아. 그리고 상승하강 무대에다가 이게 굉장히 절묘한 게 많아서. 좀 복잡한 게 많았어요. 내가 슬픈 인연할 때 그랬다니까. 퇴장 때 길을 못 찾아서 이정은 배우가 맨날 야광봉으로 흔들고. 딱 암전이 되면 어디로 퇴장해야 되지 어디로 퇴장해야 되지. 그런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사실 등퇴장이 되게 심플해서 그게 없고. 메이 같은 경우는 등장하면 퇴장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계속 말해야 돼. 저희는 그런 건 있죠. 대사가 이제 말이 많은 연극이다 보니까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눈을 맞춰서. 그러니까 누가 실수하면. 3명이면 3명 다 이제 쳐다보면서. 누가 틀렸지. 누가 틀렸지 한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야 하면서. 넘어가. 오케이 넘어가. 여기까지 넘어가시죠. 이렇게 무언으로 이렇게 딱 이루어질 때가 있는데. 호흡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연습 때 런 한다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걸 이제 후반에 1, 2주 동안 했는데. 한 번 탁 대사실수 안 하고 계속 다 중간중간 까먹었는데. 무대에 부르니까 확실히 정말. 저희 제작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너무 신기하게. 대사실수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약간 건너뛰거나 그런 정도가 있었어. 뭐 죄송하다고 뭐 이렇게 했더니. 뭐가 죄송하세요. 전혀 그 문제가 되지 않았고. 저는 그때 이게 구력이구나. 계속 나 어떻게 나 어떻게 막 이렇게 하시다가 무대 딱 올라가니까. 대전. 축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거 하는 거지. 시간 2분 단축해볼까. 맞아요. 강기둥밥 연극은 죽죽이지. 죽죽 가자고. 저희는 그거보다는 2시간 58분, 3분, 2분, 1분 늘어난 거. 그거 가지고 누가 시간을 잡아먹을까. 관객들이 지루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고 있지. 그렇게 큰 실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호흡이 좋아서. 신소미나님이요. 기둥배우님, 은진배우님. 무대 보면서 좋은 에너지 얻어갔대요. 연극 B에서 배우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혹은 공감이 가는 대사는 뭐였냐고 또 물어봐 주시네요. 당신이 연주예요. 기둥님 대사 궁금하잖아요. 저요? 안 보신 분들은. 저는 레이를 하다 보니까 레이 대사 중에 좀 마음이 가는 대사 중에는. 레이가 계속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를 잘 보여주지 않고 이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되게 많아서. 그러다가 이제 어떤 목전에 앞에 있는 모습을 보고 자기의 진짜 얘기를 하는 그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에 그 마음이 되게 뭐랄까. 되게 큰 용기를 내서 되게 제가 스스로. 그 대사가 뭐냐고 그래서. 뭐냐고. 감옥에 한 번 다녀왔어요. 소년원이에요. 이런 그래서. 근데 그때 제가 관심 끌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산드라나 때문에 되게 무식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간병인 열심히 쭉 앞으로 착하게 잘 살겠다. 욕이. 맞아요. 그 구간이. 연극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마지막에 레이의 긴 독백이 있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고. 저 맨날 울잖아요. 그러니까 제 연기 때문에 그 상황이 전부 다 눈물바다이긴 하지만. 레이 때문에 여기서. 심심심심. 계속 눈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를 계속 지켜봐달래. 그래서 계속 지켜보고 있으면 어떤 때는 콧물이 막 나오는데 닦을 수도 없고. 정말 미치겠어요. 닦지 마세요. 지켜봐달라고 해주셨어요? 네. 왜냐하면. 지켜봐야 해주세요. 자기가 딱 돌아봤을 때 내가 보고 있어야 되거든. 듣고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관객이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이런 관계를 형성하고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때 상대방이 어떤 자세로 나를 듣고 있느냐. 혹은 보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딸이랑 누워 있는데도 불구하고 레이만 계속 쳐다보고 있죠. 그렇게 약속을 하셨구나. 저는 제 딸의 비의 대사인데요. 지금 공감 가는 대사라고 저한테 질문을 주셨잖아요. 저희 대사 중에 공감에는 한계가 있어. 어떤 바운더리. 이 대사가 저는 때때마다 조금씩 다른데 우리는 공감한다고 혹은 이 연극이 특히 공감과 소통과 혹은 해방과 이런 메시지를 준다고 한다면 공감의 한계가 있다는 걸 사람들이 잘 인정하지 않죠. 공감해야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공감시키지 못하면 내가 뭐 무엇인가 좀 잘못했다가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다 공감할 수 없고 공감의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그 사람을 정말 이해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러한 이야기들이 이 작품에 좀 녹아 있어서 저는 그 대사가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대사. 여기서 우리 강기둥배우의 신청곡 한 곡 듣고 갈까요? 어떤 곡이죠? 권진아 씨. 권진아 씨의 위로라는 노래고요. 저희 공연과 좀 닮아있는 느낌이 있어서 다른 눈으로 다른 마음으로 이제 나를 사랑해 준다는 그 표현이 너무 좋아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이 곡 같이 듣고 다시 만나요. 나의 어제야 그대가 있고 나의 오늘은 그대가 영화는 방울방울은 카페인 부담 없이 맛과 향은 그대로. 맥심 디카페인 커피믹스와 함께합니다. 박하산의 시내타운에서 준비한 문화 선물이에요. 연극 B 초대권. 영화 반만리 원라브 예매권을 드립니다. 방은진 강기둥 배우님의 열연을 볼 수 있는 연극 B. 3월 24일까지 이어집니다. 지금 바로 예매 가능하고 보실 수 있어요. LG아트센터 서울 U플러스 스테이지에서 지금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연극 B 보러 오실 우리 관객분들께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연극 B 이제 한 2, 3주 남았는데요. 이게 각자 인물들이 되게 독특한 상황이 있는데 그 안에서 보통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되게 현재에 되게 충실히 존재하고 싶어하는 되게 그 치열한 모습들이 있으니까요. 아마 그 모습을 느끼신다면 굉장히 좋은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많이 많이 보러 와주세요. 사실 어느덧 공연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중반을 넘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이 공연을 보시고 나서 이렇게 관람평을 올려주신 건 보면 굉장히 많이 공감하시고 그래서 저희도 많이 힘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LG아트센터 서울이 마곡에 있거든요. 강남 안입니다. 그리고 연극 B를 검색해보시면 딱 두 개의 채널 예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인터파크와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20일 정도도 안 남았어요. 보실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 많이 와주시면 저희가 성심으로 준비한 아주 알찬 연극과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됩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신하죠. 너무 좋은 연극이죠. 지금까지 연극 B 배우 방은진 씨, 강기둥 씨와 함께합니다. 마지막 곡으로는 방은진 씨의 신청곡이에요. 마돈나의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클로징 멘트 부탁드려요. 신의 타운 트리스 여러분 오늘도 영화처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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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